마무리를 짓는 과정이 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작점이 없으면 사실은 꼬린점의 1% 2%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벤처 투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펀드 관리 1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팀의 역할은 모태펀드 출자 후에 결성되는 펀드들과 VC들에 대한 사후관리 총괄을 업무로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라이트 벤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투자 심사역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빅데크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 기업들을 찾아서 발굴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부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융은 돈이 마땅히 흘러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금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출자를 통해서 금융을 주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팅을 해서 나에게 맞는 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과정이 펀드 자체를 만드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돈이 가게 해야 하는데 그 마땅히를 정의하고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어렵고 저희 업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 출자를 받고 부족한 나머지 40%, 30%, 20%를 줄여가는 모아가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린 지점이 바로 앞에 있는데 부족한 1% 때문에 한 발을 내딛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완주해서 펀드를 결성하는 과정까지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른 회사에 출자 심사 때 외부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VC분들께는 당연히 이 친구는 모태펀드의 직원이라고 알려져 있었을 텐데 제가 다른 회사에 딱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나와 하는 식으로 당황하면서 보셨던 기억이 가장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펀드를 만들 때 PT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했었고 그래서 화상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다이렉트로 바로 답을 했었는데 저희가 전달을 좀 더 정확하게 위해서 판넬을 만들어서 들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심사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해주는데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벤처 투자에 있어서는 금융구현에서 주체이자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자 그리고 어떤 곳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안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모태, 엄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엄마로부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받고 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처럼 저희가 모태펀드 같은 경우도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아서 그 출자가 하나의 펀드가 완성이 되고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펀드를 통해서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자금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전제는 어떻게든 벤처투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겠습니다 현재는 벤처투자가 대체 투자의 한 분야로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정의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한계를 깨고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투자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는 자연스럽게 대체 투자의 벽을 깨고 허물어서 전통투자와 대체 투자가 그렇게 혼합된 영역으로 될 것이라고 벤처투자의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처럼 벤처투자를 할 때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고 왜 바로 결과가 안 나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거냐고 뽑아버리시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벤처투자는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지만 그 기간, 숙성되는 5년의 기간 동안은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고 어느 한순간 급격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우리 벤처펀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투자를 하면 우리 기술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러한 한국형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대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 벤처투자의 리서는 더 나은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서 국가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밑선은 저희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벤처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VG 투자자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가능한 밑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래 보셨지만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저희의 밑선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모태펀드가 현재까지도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지역이라든지 초기기업, 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벤처펀드의 출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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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